안녕하세요 루빠루빠 루이아빠입니다 오늘은 빠진코 플레이 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용어 첫 번째 초고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빠진코 용어는 오아다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에 이런 한자들이 써있으면 오아다리라는 글자고요 한국어로 설명을 하자면 당첨을 뜻하는 일본어 단어에서 온 거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숫자 3개가 일치하면 빠진코에서는 당첨 상태입니다 기계 스펙에 따라서 1회 오아다리 시 300발에서 2000발 정도까지 배출이 되고요 오아다리는 다시 확변 오아다리 시단 일명 단타 오아다리로 구별됩니다 두 번째 확변 확변은 확률 변동의 약자이고요 통상시에 비해서 오아다리가 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보통 통상시에 비하여 10배 이상 오아다리가 되기 쉬우며 전기 서포트 지원 일명 댄사포라고 하는 이 구슬이 잘 들어가는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구슬 소모가 없이 더 많은 구슬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용어 한국어로 풀면은 전기 서포트라는 단어인데요 구슬 입상구에 구슬이 잘 들어가도록 구슬의 그런 출립이라고 하는 팔랑팔랑 열리는 이 화면에 이런 그림 이런게 잘 열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서포트 해준다 라고 해 가지고 그거의 약자 댄사포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단 시단은 일명 단타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오아다리를 말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확변하고 다른 것은 똑같이 댄사포가 지원되어 가지고 구슬 소모가 거의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당첨 확률은 확변처럼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통상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일종의 찬스 존이고 이것은 시단이 걸리면은 보너스 개념으로 구슬 소모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회전을 소화해 주는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ST ST는 현역 대표 기종 북두무쌍이 채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스페셜 타임의 약자입니다 이 스페셜 타임이라는 것은 각 고행 상태가 회전수로 제한이 되어 가지고 폭발력은 폭발력이 더 있고 갬불성을 더 높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겁니다 스펙 스펙은 기계의 당첨 확률 및 당첨 시의 추록 구슬 수 당첨 라운드 배분 등의 기계의 특징 성능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네 이어서 미들 스펙 미들 스펙은 현행 최고 높은 당첨 확률의 기종이고요 대부분 3.19 버전이 대다수입니다 3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게 현행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이고요 아다리 확률은 가장 어렵지만 당첨 시의 기대 획득 구슬 수는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미들 보통 200분대의 당첨 확률을 가진 기종들을 라이트 미들이라고 하고요 미들 스펙과 아마대지 스펙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아마대지 타입 아마대지는 보통 99분의 1이 가장 많고요 100분의 1 이하 기종들을 아마대지라고 표현을 하며 당첨 확률은 가장 쉽지만 당첨 시에 획득할 수 있는 구슬들이 가장 적습니다 보통 300알에서 400알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 교환율 빠진코 플레이 후 획득한 구슬을 현금으로 교환할 때의 비율인데요 현재는 대부분 4엔 기준으로 살 때 한 알에 4엔에 사고 교환 시에는 약 3.6엔 정도 10%를 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물론 2.5엔 교환부터 등가 교환 4.0엔 까지 다양한 이 매장의 영업 타입이 있습니다 이어서 등가 교환 등가 교환은 말 그대로 구슬과 현금을 1대1 비율로 교환하는 겁니다 음 그렇다면은 등가에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등가 매장들은 대부분 어 교환율에 수수료를 떼는 매장보다 구슬 입상률이 뻑뻑하다라는 인상이 있답니다 정립식과 박스식 정립식은 어 개숙이라고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획득한 구슬이 카드에 그대로 정립되는 시스템이라 자리 이동하거나 그만두기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박스식 기존의 빠진코 매장을 연상할 때 떠오르는 장면들이 이제 손님이 손님이 플레이하고 있는 그 등 뒤로 이렇게 구슬이 담긴 박스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광경들을 그런 영업 방식을 하는 곳을 박스식이라고 하는데 박스식은 보기에는 기분이 좋고 현실감이 물씬 풍겨지지만 자리 이동을 하거나 그만둘 때 어 그걸 또 개숙이의 구슬을 새는 그 기계에 넣고 이동을 하는 어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 시간이 좀 소요되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빠진코 플레이시 플레이시에 알아야 될 용어들 초급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아빠였습니다